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오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여서 교회와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원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호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최원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호해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최원한 영원 구하려 최원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호해사 하나님의 사랑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그날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죽이지 않던 영원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죽이는 성도들에게 그대의 큰 사랑 내 부사 우리의 죄 상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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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진사랑 그러지 않으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진사랑은 진단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진사랑은 진단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진사랑은 진단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whom 감사도여 찬양하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진사랑 그 어찌 됐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하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하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하네 영원히 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하네 그 어떤 곳으로도 기록할 수 없고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운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적체성을 생각하며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운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맘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문서정도 극불을 흘리며 그 싸움 하니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말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다시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이 죄감받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나 별류만 쓰니 나 별류만 쓰니 나 별류만 쓰니 못 맞춰 싸울 때 내 갈받은 세상에 내 갈받은 세상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강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별류만 쓰니 아멘 성사비 하나님이 우리의 봉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봉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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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나의 좋은 봉자 나는 그리스도 어린 양 저를 따라 고을 벗겨 주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은 가난 손을 걸지자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리 거친 비 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점이 없어 아멘 성사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사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신앙 할 시간 없으며 사람의 말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도 감사하기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에도 바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천국으로 봐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reads, 천국으로 봐도53로 두 야외 수fal 주 예수와 독해하하니 주 예수와 독해하니 그riel SumM eli 그리어리다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상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풍벌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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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찰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찰하라 강당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요 지금은 우리가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뿔이 채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서포하시는 오상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찰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찰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만 2025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교 사역자 조장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여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교구 사역자 및 중직자 성도들입니다 모든 분 다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시 10분까지 오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식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식사 대접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전부 내일 다 모시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입니다 대상은 부모가 본교의 등록 세례 교인으로서 24개월 이하의 아기를 둔 가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 부서 2024년 총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전도 신청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여와만 송축합시다 밤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눈길을 이렇게 해치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좀 전에 교회로 출발하면서 눈사태를 만났어요 아니 무슨 집에서 여기 교회 오는데 눈사태를 만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 위에 눈이 잔뜩 한 20여 센티 쌓여 있길래 다 치웠잖아요 치우고 낮에 전부 운행을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차가 다른 차보다 조금 더 높아요 지붕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은 치우지 못했어요 낮에 또 눈이 왔잖아요 그 쌓인 눈이 내가 집에 들어간 사이에 앞창 쪽으로 유리 쪽으로 전부 그냥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칫 됐으면 제가 시험 들어서 예배 늦거나 아니면 못 올 뻔했는데 저는 눈사태를 이기고 왔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를 송축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맞은데 다윗이 언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송축이란 말은요 인간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볼 때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송축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송축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하를 송축하라는 이 말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하를 송축하라 말씀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한 말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요하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속 후쩌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하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받은 은혜가 커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어디에 대해서 새겼습니까? 물에 새긴 것도 아니고요 돌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고 오랫도록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돌에 새겨 놓으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새겨 놓은 돌에까지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겼어요 신비에 새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속에 새기고 늘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저는 한 해 동안요 권력 전도 담당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권력 현장에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장을 대할 때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97% 이상 영접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구 현장에서 보금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듣던 전도 대상자의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런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말씀이 은혜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너무 잘생긴 게 보금 전하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구나 강화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교 거기에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불교도 끊고 또 통일교도 끊었대요 보금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함께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요 자 이쯤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교에서는 저는 인물 측에 들지도 못하는데 변방 지방에 가면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거라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권력전도가 되어졌건 어떤 열매가 있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를 송축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신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이슨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신 것을 송축했어요 다이슨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힐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이 있었잖아요 간음죄와 또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슨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그 참회록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이슨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퇴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이슨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통감을 했어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절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분을 보면서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셨다 말했습니다 여기 내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은요 찢어진 것을 깨매주신 것을 말합니다 상처나고 또 찢어진 곳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셨어요 깨매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영육 간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장산 교구 소속이셨던 우리 고 최순여 권사님이요 파킨슨병과 폐암사기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셨대요 오상훈 목사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계실 때 제가 찾아갔어요 문병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길게 말씀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게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권사님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각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각이 권사님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자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을 천국 환송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권사님을 영원토록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두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셨고요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제를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류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음 등을 의미하죠 그리고 속량한다는 말은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형제가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자신의 죄악을 다 깨끗이 도말해 주셨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르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닥친 파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버렸잖아요 이 우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파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요 이 요셉의 이름을 형제들의 이름에서 영원히 지어버리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파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었던 감옥의 문제 요셉에게서는 파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파멸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 초지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그 형편이 파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냥 두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극률이 여겨주셔요 인자와 극률로 관우를 씌우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계속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술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는데 이 극률은 여인이 인퇴하면 온 힘을 다해서 태아를 보호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안에 있는 그 태아를 엄마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다위 세계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또 눈 사태를 이기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라비가 여행 중이에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이 라비가 타고 다녔던 낙유가 없어졌어요 사자가 물고 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텐트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닭이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또 뛰쳐나가봤더니만 늑대가 물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거센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등잔에 불이 꺼지고 또 등에 기름마저 다 엎질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라비는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가진 것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텐트에서 밖에 나가보니까요 저 아랫역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 마을을 전부 습격해서 완전히 다 뺏아가 버리고 사람들은 죽이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이 라비는 깨달았어요 만약에 낙유가 살아있었으면 닭이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으면 또 뭡니까? 등불이 켜져 있었으면 마을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라비에게 와서 라비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제서의 그 사실을 깨달은 이 라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를 송축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를 송축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를 송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나의 쓴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맞죠 어른과 아이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항상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달콤한 것 이런 것들만 찾잖아요 어른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는 늘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달콤해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보금만 해서 흑암 권세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흑암 권세는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슨 권세요? 축복 권세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유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원약을 기억을 하시고 400년 동안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주셨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내내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 내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애급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먹고 싶다고 어떻게 해요? 애급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급으로 돌아가자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권세를 놓쳐버린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난한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극률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죄악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따라서 내 처벌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다 처벌하셨다 그런단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올 수가 없죠 왜요? 제대로 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이 하늘 높이만큼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높이 얼마만큼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이 알 수가 없는 높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12절 13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온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가는 침범한다 반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라고요? 반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조시대의 최고의 죄악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영모죄입니다 무슨 죄요? 여러분 영모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모죄는 바로 저의 죄고 이 영모죄는 바로 여러분의 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수를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바로 영모죄를 가진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되신 인정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를 어떻게 해요? 그 죄가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간격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세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처럼 참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권세 속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시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원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먼지라는 단어는요 장세기 2장이 나오는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흙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먼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화물은 시빌홍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시빌가는 꽃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 이것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소를 통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를 기억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를 송축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송축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모든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내 영혼아 여호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를 송축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글도가 보좌에서 참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비노릇하고 나의 인생의 왕노릇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글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셨어요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그 예수 글서를 바라보면서요 그 통치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또 참된 축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노루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사탄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각종 씨앗을 잔뜩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 씨앗은 미움과 슬픔과 또 눈물, 실망 이런 씨앗들을 잔뜩 비추게 두군요 그것을 사람들에게다 자꾸 심어뒀죠 그랬더니만 이 씨앗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너무너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씨앗 아무리 뿌려도 쌍이 나지 않는 그런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이 뭔가 하면 감사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러더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히 마땅하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요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송삼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참된 왕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신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아 요호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언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라는 강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 체질과 또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에 선한 영역력을 입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아 요호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호를 송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임옥사님의 오력과 성경축만 또 교당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말 청지기 임명을 위해서 또 권력전도와 장단기 결석자 중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여 사랑해 주신 바나리 고맙습니다 주의여 고맙습니다 주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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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